네 제가 이제 플레이토피아까지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현재 진행률이 70%에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거쳤던 스테이지들은 이제 전부 다 제가 퍼펙트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적용한 아이템들이 뭐가 있냐면 이거 케이지 로케이터, 아이템 로케이터 저 이거 다 갖추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 샵 여기서 지금 이거는 제가 그 연구 장착을 했구요 이거는 필요가 없고 네 자 이제 저는 드디어 이제 레이미의 세계의 마지막 세계죠 캔디 샤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미스터님 말로는 그 본인의 말로는 이제 그 어려운 거에 한 두 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분의 컨트롤하고 제 컨트롤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자 아이템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일단 먹고 한번 한번 이리도 내려가볼까 내려가라고 하네요 어디로 가 아 타고 갈 수 있는 게 있군요 자 또 뭐가 생겼죠 밑으로 내려가라고 오 탈준비 후유 다시 절로 가야돼 일단 찍고 뭐가 생겼죠 다시 가자 가자 오케이 ipp우 dereg 또 어색 또 없 아 그 그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헐 뭐야 왜 이게 점프가 안 돼 스폰이 안 돼가지고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차이 기다리고 어이씨 왜 못 올라가니 씻 다시 올라가야되.. 올라가야되요? 아이고 힘들어 흐흫 어오오 살았다 타고 안돼 뭐 어째든 여기는 저거를 가기위해서 저기를 갔다와야되요 저 위엔 갔다왔고 그니까 여기가 좀 여러번 왔다갔다 갔다와야되는데가 좀 많아요 아이고 하여간 겁나게 와리가를 많이 해야되요 여기는 오늘은 없을걸요? 오늘은 없을걸요? 그래서 사실 중개가 좀 힘들어요 만약에 집에 있게 되면 중개는 하겠는데 자 올라가서 턴 피 먹고 갈개요 아이고 먹고 갈라다가 빠졌다 젠장 안 먹고 안 먹고 안 먹어 이럴 거면 안 먹고 말지 계속 똑같은 것만 먹고 있어 에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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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이게 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여기를 갔다 와야 돼요 또 쟤 밑에 안 갈게요 어? 끝나는 거였네 자 여기 시작할 때 보면 지금 로케이터가 표시가 돼 있죠 감옥이 두 개가 있다는 거지 왜요? 왜 그러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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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콥터 쏴야 되는구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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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찍고 안다 안 맞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메롱 에잇 으 으 으 으 으 으 살았다 으 뭐야 이거 됐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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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뭐야? 그냥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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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감옥 화살표 하나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못 가고 요 밑에는 뭐 없어요? 안녕.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법사... 아 저기있죠? 헐 뭐야 뭐야 에이씨 헐 음 음 음 음 달리기 안되겠구나 어키 사진 아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있어요 이거 여기 맞아줄 것 같은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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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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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 못 가네? 잠깐만요. 다시 시작할게요. 왜냐면 잠시만요. 아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다시 윗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아 다시 저기서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 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감옥이 있었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죠?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밑으로 풀파워 이게 아닌데? 길은 제가 계속 찾아볼게요 여기가 위로 어떻게 올라가? 여기 없는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네요?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저기로 어떻게 가? 한번 이상한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뭔가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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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여기 있나? 에라이 씨... 오케이... 그래 이런 거 원하고 있었다고 슈퍼 얘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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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고... 퓨... 겁나 힘드네...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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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모space 오우 위험했어요 아나이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다시 찍을게요. 이거 열쇠들을 어떻게 갖고 와야 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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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욕 나온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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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렇게 열쇠를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야 돼? 와... 이거 겁나 어려운데? 오우씨... 하... 그치? 쉬운 길로 가라고 할 리가 없지, 여기. 아... 아... 아, 여기서 열쇠를 다 갖고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거의... 미치겠네? 거의 처음부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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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s 에ии suitcase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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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래 전파 irst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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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밑으로 풀파워 배구 뭐 깼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 아 엿먹네 진짜 이게 한 번에 못 끝내면 여기서부터 이제 힘들다니까 엿먹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풀피를 다 채워갖고 가야되요. 이제 깨는 방법 알았어. 깨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정말 이거 맞아가면서 배운 거야. 맞아가면서 배우는 스킬. 그리고 여기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 안 찍을게요. 여기서는 사진 찍으면 망해. 안 찍을게요. 안 찍을게요. 안 찍을게요. 하아. 하아. 씨 개어렵네 여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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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여기 올라갈 수 있었어? 어이없네 올라갈 수 있었다니 여기서 금색 주먹부터 먹고 갈게요 그리고 이거 먹고 그러니까 여기가 열쇠가 3개가 다 필요해요 어쨌든 어떻게든 ATP는 살아남겨갖고 가야 돼 여기서 여기서 잘해야 되거든요 높이 유지하면서 여기서는 그냥 최대 높이로 여기까지 잘 버티면 여기에 이제 피가 있죠 됐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피를 유지하고 살아오면 됐어 그리고 일로 내려가서 하아 그리고 여기는요 하아 아이씨 Paulo 놀아 뇨 cha 물 물 물 unk 물 물 물 물 Л 물 물 물 물 물 어쨌든 안 죽고 오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어떻게든 저기까지 풀피를 가야해요 여기서 여기서 아 으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올라가서 감옥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감옥이 나온다는 거 어쨌든 여기는 사진 찍으면 안 돼가지고 일단 쟤는 때려야 돼 무조건 일단 피를 진짜 많이 남겨가지고 왔죠 자 찍으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피를 유지해 왔어요 피를 먹고 출발하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열쇠 세 개를 모두 다 챙긴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 그냥 막고 갈까 저기를 막고 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나 막고 가는 거밖에 방법이 없나 저기를 오케이 진짜 이거 풀피 만들어가기 힘들다 그 다음에 와 힘들다 오 이렇게 와 어쨌든 공략법을 찾아내긴 했는데 이제 일단 여기서 풀피 채울게요 하 여기서 그냥 맞고 갈게요 어쩔 수 없어 맞고 가는 수밖에 됐어 자 이제 다 여세요 와 와 이게 이게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하나 더 있겠죠 와 여기 오는 데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네 헐 타피룸은 또 이런 스테이지야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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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꼈네 어 끝났네 생각보다 쉽네요 여기는 아까 스테이지 겁나 오래 걸린 거 하면 솔직히 겁나 험하긴 해요 아 이제 이러고 올라가야 돼? 끝난 게 아니었어? 아 맥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눈을 맞히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그러네 맞히는 거네 알았어 오케이 아 이제 세대 맞힌 거네 최대한 이 위쪽에서 이 플랫폼이 타고 올라와야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 한 대 남았다 생각보다 쉽네 근데 여기는 끝 초콜릿 보스였어 초콜릿 보스였어 자 스위스 파 아, 풀피 갖고 올걸 음? 일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네 타고 됐다 올라가는 거 없네요 어? 밑에 뭐가 있죠? P P 으응 으응 음 이어응 으응 으응 아 아 절로 다시 가네요 타고 올라가면 네 죽이고 하나 둘 못 올라가네 못 올라가네 야이 씨 야 씨 겁나 어지럽네 그치 또 가야되겠지 미치겠네 흠 음 됐다 잠깐만요 선물함 저 여기 못 올라가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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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 저기 내려가야 되네? 야! 야! 이거를 빼먹고 갔었어 2.5% 2.5% 2.5% 2.5% 2.5% 3.5% 잠시만요 와 여기로 못 올라가네 와 여기로 못 올라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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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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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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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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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주먹 스피드를 먹고 와야되나? 스피드가 없는데 여기 스피드 없잖아 야아 여기 스피드 Chun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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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사실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는 아예 내가 영상은 본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확인 좀 해보고 올게요. 한... 지금... 아예 제가 확인해 본 게 없어가지고... not run on this stupid...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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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와 이거 하나가 이렇게 힘들었냐 갈게요 이제 아 아 하아 이제 감옥 두개 남았죠? 뭐야 저건 빨리 내려가 acab도noc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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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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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여기 사진 찍어버렸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는 올라가 올라가는데 okay 또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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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기서 다시 깰게요. 여기로 어떻게 가? 여기로 어떻게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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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죠?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아니거든요. 한 번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는 아니었던 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려봐. 일단 저기는 아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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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씨... 잠깐만요 샷... 샷템을 좀 써먹기로 샷템을 좀 써먹는다 샷템... 캬... 캬... 콕... 캬... 캬... 풀파워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됐었네. 하나. 피 벗고. 아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었구나. 알았어요. 여기는 내 알아서 피하고. 야. 설마. 위험했어. 위험했어. 잠깐만요. 저 팅 좀. 팅 좀 충전 좀 하고 할게요. 팅 충전. 팅 충전. 팅 충전하는데 이만한 스테이지는 또 없지. 팅 충전. 팅 충전. 팅. 팅 충전. 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팀 충전 한 스테이지 다 하고 갈게요. 팀 충전은 최고지 여기가. 팀 충전 한 스테이지 다 하고 갈게요. 팀 충전을. 팀 충전 한 스테이지. 팀 충전 한 스테이지. 팀 충전. 팀 충전. 팀 충전.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팅충전 자 여기만 남았거든요 또 타야돼? 아 여기는 뭔지 알겠다 어? 올라가야되네 다시 가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 저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알았어. 다시 해보... 다시 죽을게요 여기서 저기를 타야돼요. 저기 못하면 못 올라가 여기서 못 탔죠? 다시 내려갈게요 에이씨 이게 아닌데? 아... 저거 못 탔어. 저 위로 올라가야되거든? 오케이 못 탔어요. 다시 저렇게 가거든요? 아 내가 왜 주먹에다 손도 안대고 있었지? 하나 둘 셋 넷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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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복제 인간이거든요? 아~~ 이렇게? 대충 여기는 어떻게 가는지 알죠? 굶어 설마 염 비하시기 아 여기 저거 열쇠 만들어 갖고 가야 되는구나 오히려 이게 그 마지막 이게 더 쉬운거 같애 길을 아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여기죠 여기인거 같애 밑으로 아나 이제 어딘지 알았어 저기가 길이 새로 생겼네 아 아 아 아 아 저기 꼼수 안되네 여기 꼼수 안되네 꼼수 안되네 꼼수 안되네 꼼수 안되네 2시간 30분뿐이 뭐야 2시간 30분뿐이 있니 2시간 30분뿐이 갤럭니다 2시간 30분뿐이 ・ ・ ・ ・ ・ ・ ・ ・ ・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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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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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핫 핫 핫 핫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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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됐다. 방향키 반대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도 없어. 됐죠? 사진도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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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밑에 뭐 있는데 도대체 으 으 으 으 으 τ sp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시간 걸리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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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4, 5, 5, 6, 5, 6, 7, 8, 9, 10, 11, 12, 11,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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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렇게 가야 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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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천초는 오늘 처음 넘을 것 같다. 멋있다. 아주... 아니면 오늘 그냥 장기만 다 쓰고 끝낼게요. 아... 진짜 욕 나온다. 지금 나이프가 얼마 없거든요?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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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해야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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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야지 생기는구나 됐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깼어 됐다 늦었대 프로톤 자기꺼라고 쟤는 왜 아 이거 그거 야 아 아 아 아 아 힘들다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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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맞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얘가 제일 짜증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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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아 으 아 이게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진짜 힘드네요 오늘 자 어쨌든 여기까지 했고요 진짜 캔디샤토만 한 3시간 네 그리고 감옥을 다 깼기 때문에 자 배틀러 없죠 네 달성해놓고 네 그러면 감옥은 여기서 다 깨 놨는데 열 건 다 열어놨어요 제가 그 일단은 미스터 다크 업적은 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피곤하다